안녕하세요. 이 곡의 제목은 트랜스포머라는 곡이고요.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스틴 비버나 파이스트모먼트, 니오의 프로듀서인 스테레오타입스와 그리고 저희 늦게와 미녀와 중독을 만들어주신 켄지 작곡가님의 곡이 굉장히 강렬해요.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비트가 굉장히 강렬한 힙합 R&B곡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제가. 트랜스포머가 변하는 변신 로봇인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항상 항시로 변한다. 이런 거에 비유해서 작사를 한 곡이라 저희가 또 재밌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. 이 곡을 처음에 가이드를 받았을 때 켄지 작곡가님께서 가이드를 불러주셨는데 키가 굉장히 높았어요. 그래서 이 가이드를 들으면서 이거를 그 멤버들이 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백현이와 첸이 정말 가뿐하게 잘 불러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. 너무 가뿐하지만은 않았어요.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여자 키기 때문에 저희가 첸씨와 저 그리고 또 디오씨가 같이 했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던 곡인 것 같아요.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불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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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